안녕? 내 이름은 로자리아. 나에겐 비밀이 하나 있는데... 어? 사악한 대수 힐 드래곤이 나타났어! 도마! 유마! 힘을 빌려줘! 악의 무리는 거파에 몸부림치며 처참하게 무너질지니... 이 대사가 아닌가? 아무튼... 사랑의 마법소녀! 로자리아 등장! 악당을 만나면 언제든 이 마법소녀 로자리아를 부르도록 해. 내 사랑의 마법으로 전부 처리해줄게. 내 마법이 사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? 녹아내릴 정도로 뜨겁다는 거? 내 활약은 많이 눈부실 거야. 앞으로 나오시지, 아개머리들!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! 뾰로롱! 자! 자! 러브 앤 피스! 흠! 뾰로롱! 아하!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! 변신 중엔 무적이다! 방금 나 쳤어! 미지컬, 매지컬, 제가 되어라! 사랑의 힘으로 서당을 주지! 사악한 악의 무리에게 심판을! 정의로운 불꽃이여! 감히 내 계약자 넘보단이 사라져! 미지컬, 매지컬, 매지컬, 제가 되어라! 뾰로롱! 아하, 가녀린 마법소녀의 최후라니! 우리의 첫 만남은 등굣길에서 시작됐어! 토스트를 물고 달리다가 길모퉁이에서 너랑 부딪혔지! 아, 넌 기억 못하겠구나! 부딪히자마자 20미터를 날아가서 기절했거든! 뾰로롱!